2. 안녕하세요 화제트입니다. 저희가 새로운 선수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FNC 인터테인먼트 그룹 오디션을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미국 애틀란타와 뉴욕. 동부지역에서 지역에 로제에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. 3반기 서울지역 오디션으로 상황이 잘 끝난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동부지역에 많은 친구분들 푸주가 열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! 아래 보이는 FNC MBC 홈페이지 또는 FNC 오디션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NC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